안녕하십니까. 베이직 기본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강사 윤정현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힘드시죠? 그런 와중에서도 공부를 하셨고, 그런 와중에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고, 그 시험 문제에 대해서 한번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21년 일회 소방설비기계부에서 구조 및 원리 부분은요. 생각보다 그렇게 제가 문제에 대해서 약간 해석을 해놓은 내용들이 있긴 한데요. 그렇게 어렵게 출제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가장 기본적인 거, 자주 출제되는 기출문제 위주로 해서 아주 무난하게 높은 점수가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간혹 물론 100% 다 그렇게 하는 문제는 아니지만, 약간 여러분들이 깨우뚱 할 수 있는 부분은 약간의 말만 살짝 바꿔보는 그런 문제들이 조금씩 출제를 했는데, 그런 부분도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하나씩 하나씩 어떻게 문제가 출제됐는지 한번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회 소방설비기사기계 구조 및 원리. 61번부터 보겠습니다. 문제. 스프링쿨러 설비의 화재 안전 기준상, 폐쇄형 스프링쿨러 헤드의 방호구역 유수금지장치에 대한 기준으로 틀린 것은? 그래서 간단하게 보시면, 우리 스프링쿨러에서 여러분들, 방호구역이 있고요. 방수구역이라는 표현이 있죠? 그런데 방호구역이라고 하는 부분은 대부분 우리가 보시면, 폐쇄형 헤드, 폐쇄형 헤드를 쓰는 부분들을 방호구역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방수구역이라고 표현하는 데는요. 폐쇄형 헤드를 썼으니까 당연히 여기는, 그렇죠. 개방형 헤드를 쓰는 데를 우리가 방수구역으로 나누두라라고 하는 내용들을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라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폐쇄형 스프링쿨러의 방호구역에 유수금지장치, 유수, 말 그대로 물이 흐르는 것을 포착한다는 뜻이에요. 물이 흐르는 것을 검지하는 장치에 대한 기준으로 틀린 것은? 그래서 우리가 유수금지장치에는 스프링쿨러, 유수금지장치에는 종류가 몇 가지가 있어요. 보통 보시면 습식, 건식,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리고 준비작동식, 그리고 개방형, 그리고 프렉션이라고 불면 준비작동식, 그리고 부합식 이런 게 있죠. 개방형의 일제살수식이죠. 편의적으로 하게 되면 우리가 일제살수식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종류가 있는데 이 부분들이 다 뭐예요? 다 유수금지장치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중에서도 폐쇄형, 폐쇄형, 유수금지에 대한 기준으로 틀린 것은? 그래서 하나의 방호구역에는 한 개 이상의 유수금지장치를 설치하되 화재 발생 시 접근이 쉽고 점검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것. 하나의 방호구역은 두 개층에, 두 개층에 미치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다만 한 개층에 설치되는 스프링쿨러 헤드의 수가 10개 이하, 잘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10개 이하인 경우와 복층형 구조로, 복층형 구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어떻게 보시면요. 복층이라고 하면 대부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건물들이 옆에서 딱 봤을 때 이렇게 하게 되면 상가를 딱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보시면 여기 이렇게 해서 계단을 쫙쫙쫙 올라가서 식당들 같은 데도 많죠? 이렇게도 있고 있고 올라가서 여기서도 쓸 수 있게 여기 층이 복층으로 되는 이런 층을 복층이라고 하는데 이런 복층형 구조의 공동주택, 공동주택에는 세 개층 이내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3. 송수구를 통해서 스프링쿨러 헤드에 공급되는 물은 유수검지 장치 등을 지나도록 할 것. 4. 조기반응형 스프링쿨러 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조기반응형은 뭐예요? 빨리 반응한다는 뜻이에요. 빨리 헤드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헤드가 반응지수라고 해서 RTI라고 있죠? 그래서 그 반응지수가 있는데 그 일반적인 반응하는 지수보다는 좀 더 빨리 일반적인 것보다는 좀 더 빨리 조기반응형이 좀 더 그러면 어떤 장소겠어요? 그렇죠? 어떤 장소? 그렇죠. 빨리 제압할 수 있는, 화재를 제압할 수 있고 위험성이 크거나 다중이용하거나 사람들이 많이 있거나 그런 장소들은 조기반응형을 써야 되겠죠? 이런 문제도 뒤에 또 나옵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드린 것보다는 이것과 연관돼서 또 시험 문제도 출제도 됐고 또 설명드린 부분이 있으니까 뒷부분을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조기반응형 스프링쿨러 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습식 유수검지장치 또는 부합식 그래서 방금 종류 중에서 습식, 물이 들어가 있고 부합식 배관에 물이 들어가 있는데 압이 없어요. 물은 들어가 있지만 압이 없는 부합식에 스프링쿨러 헤드를 설치할 것. 어찌되면 조기반응형은 뭐예요? 다 배관에 물이 들어가 있는 스프링쿨러 헤드는 설치를 할 것. 그래서 단번호에 틀린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송수구를 통해서 스프링쿨러 헤드에 공급되는 물은 유수검지장치 등을 지나도록 할 것이 아니고요. 지나도록 하는 게 아니고 바로 2차 측으로 구조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한번 내용을 한번 볼게요. 그의 그림이 있으니까 제가 복잡하게 그리지 않고 그림에 그래서 방어구역 유수검지장치의 기준들을 보시면 바닥면적은 우리가 3천을 초과하지 말라고 했고 격자형배관 이런 부분은 나중에 차주주의 여러분들 구조비를 올려서 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하나의 방어구역에는 1개 이상의 유수검지장치를 설치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2개 층에 미치지 않으라고 다만 1개 층에 설치되는 스프링쿨러 헤드 수가 몇 개 이하? 10개 이하인 경우는 복충형 구조의 공동주택에는 3개 층 이내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다 맞는 기준들이죠. 이게 복층이라고 보시면 돼요. 10개의 스프링쿨러를 복층이라고 해서 층을 이렇게 했는데요. 복층이라고 했는데 보통 터져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공동주택을 예외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이렇게 해서 10개 초과하면 안 된다 해서 층층별로 어떻게 돼요? 구조가 다 이루어져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방어구역의 예입니다. 네 번째, 유수검지장치는 실내 설치하고 바닥으로부터 0.8 이거 4번 문항 같은 경우는요. 가로 놓기여도 잘 나오는 부분들이에요. 0.8 이상 1.5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가로 0.5 이상 세로 1m 이상의 출입문을 설치하고 그 출입문 상당히 뭐라고요? 유수검지장치실이라고 표시된 표지를 설치하라고 이 기준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유수검지장치죠. 우리가 습식. 이게 정본부 할 때 공사현장 사진들이에요. 차후에 구조 및 원리 쪽에 보시면 현장 공사현장 실제적으로 설치된 사진들도 제가 많이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스프리콜러 헤드 공급되는 물은 유수검지장치를 지나도록 할 것 했죠. 그런데 여기 있어요. 다만 이 문항이 됐다는 거죠. 송수구를 통해서 공급되는 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뒤에 그림을 잠깐 보시면 프랑스만은요. server laufen UP ồi Board additions OY